자, 우리가 그럼 파도타기 앞둘게요 형이랑 고요 속에 외침 한 번 또 해야 되는데 게임 언제 할 거야? 확실히 알려주셔야 돼요 저 이제 너 진짜 제 수치예요 오랜만에 만나서 그냥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자리야 그 고요 속에 지금 진짜 많이 봤더라 사람들 그래 형, 형 진짜 웃겼어 형 그날 절반 기억 안 나잖아 나 그만이 뭐야? 다 기억 안 날 거야, 쟤 나한테 그거 보고 나서 내 주변에서 연락 많이 하셨어 되게 야속하더라고 그날 추워서 내가 갔을 때 이미 추워졌어 러시아, 러시아처럼 먹은 거잖아 우리 러시아처럼 먹은 거잖아 추워서? 그리고 영석이 형 오실 줄 몰랐잖아 우리 영석이 형 온 다음에 더 많이 먹었어 떨린다고 어, 엄청 그 잠깐 준비하고 마이크 찾으러 마피아 캔까지 하고 저녁 먹고 그거를 했잖아 고요 속에 했지만 그니까 그 사이에 또 먹었어 네가 맞아 나한테 계속 형 괜찮나? 괜찮을까? 나? 계속 네가 많이 물어봐서 괜찮아 경호야 그렇게 해서 솔직히 안 괜찮았잖아 형 근데 솔직히 안 괜찮았잖아 형들 아니야 아니야 나는 영석이 형이랑 손발을 한 번 맞춰봤잖아 그러니까 괜찮을 거라 난 확신이 있었지 그런 거를 알아서 형님이 다 해주신다 근데 안 해준 거잖아 버려준 거잖아 그게 신의 형식이었지 안 해준 거야 안 해준 거야 아, 그래서 우리가 포장으로 가고 그랬으면 좋았을걸 그치? 돈 내주신다며 이번에 일본 후쿠오카 갈 거야 이틀? 같이 가자 어, 좋다 그래 후쿠오카 이틀 뭐... 어, 여기? 맞다라, 못다라, 대명이 탈 아, 근데 일본 가겠어? 가야지, 일본 가겠지 아니, 이제 그런 거 할 때 묻어서 가자는 거지 그래 내가 코스별로 짧게 이렇게 깃발 들고 다니면 되잖아 아, 후쿠오카? 그런 거 하면 좋겠다 해외를 딱 가 예를 들어 후쿠오카도 보면 핑계는 대명이 거 찍으러 그럼 뭐 찍으러? 예를 들어 대명이 거다 우리 다 우리 다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한 끼 먹고 이렇게 한 끼 먹고 이렇게 한 끼 먹으면 이렇게 한 끼 먹으면 미도는 대명이를 한 끼만 먹고 그 다음 두 끼는 나 혼자 놀라도 가도 되잖아 그런 거 너무 좋지 않냐? 그렇지, 그러네 미도 너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미도 앞에서 찐으로 들어가 있어 난 이제 한 끼씩 다 같이 먹으면 되니까 좋다 그거 대명이는 일이고 너희들은 그냥 게스트라는 핑계로 같이 가 35끼 6끼 해가지고 더 모는데 5명 가는 거 어때요? 어디 가고 싶어 너 진짜로 안 가본데 난 네가 술만 먹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진짜 안 먹었네 아, 너네 웃기긴 웃긴데 너네 진짜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볼 때 너네가 딱 영석이 생리랑 딱 맞아 이 5명이 영석이가 꾸린 어떤 그런 케미들 있잖아 거기에 딱 맞아 그래, 너네가 너무 좋아 감독님이랑 맞는 거지 아니, 합이 좋잖아 근데 사실 제가 진짜 웃겨 색깔이 다 다르고 색깔이 다 다르고 아니, 미도도 진짜 재밌어 이 사람들한테 지금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형, 아시죠? 저 어디 가면 말 잘하고 맞다 그렇잖아 어차피 뭐, 무슨 얘기가 아니, 아니 그렇잖아 너 방금도 말 너무 못했어 근데 형 형도 나 그만 나한테 믿는 건 술 취했다 어쩌고저쩌고 하지마 형도 말 잘 못해 형들하고 셋이 술을 먹는다 그러면 나 말 진짜 재밌게 하고 막 하고 막 그래? 하고 뭐 이러면서 하는데 이렇게만 만나면 늘 말을 못하고 아, 형이 애들이 말이 많아서? 근데 진짜 많이 못했지 않냐? 아니, 많이 좋아졌어 아니, 많이 좋아졌어 그러니까 많이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어? 와, 씨 아, 근데 내가 연기보다 많이 했잖아 와, 나 진짜 아니, 근데 근데 대중들한테 말하는 거는 정석이 형이랑 저랑 비슷하죠? 야, 그걸 대중 아니, 어떻게 해 그러니까 되게 되게 큰 자리 갔을 때 너는 근데 좀 말을 다시 배우긴 해야 돼 왜 그러지? 아니, 근데 문제는 거야 공개석상에서 말을 못하잖아 네가 얘기해 주어랑, 주어랑 소수 가공이 되는 게 없어 아니, 쟤는 그런 데서는 강해 쟤는 거기서 갑자기 연예인이 돼 아니, 아니에요 공식석상 아니고 이렇게 낸 말 없으면 아니, 믿어 있어도 돼 믿어는 있고 이렇게만 있어도 많이 잘해요 저는 이렇게 셋이랑 같이 있으면 저번 촬영 때도 내가 느꼈지만 아니, 누나는 어떻게 생각해? 다 잘려 뭐, 얘기하다가도 아니, 이걸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얘가 어디 가서 말을 잘릴 애는 아니란 말이야 조정석이야 조정석에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다들 이걸 다다 아, 근데 맞아? 보통 그런데 얘들은 보고 있지 않아 이걸 열기 시작하면 맞아요 아니, 그거 그거 뿐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아, 형 이거 봐, 지금 얘기 내가 뭐 얘기하는데 이거 저기 봐봐 와, 이거 딱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아니, 이게 무슨 내용이었는지 갑자기 밥인지 뭔지 아니, 지금 같은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데 나보고 일단 듣자, 듣자 근데 그런 건 있어 대중적인 자리에서는 아, 이거는 일부러 그랬다 어 그치? 어 오, 근데 저는 진짜로 개인적으로 그 영상이 좀 남았으면 좋겠어요 뭐가 뭐? 정석이 형 햄스트링 나간 햄스트링 나간 영상? 아, 형 그건 안 돼요 왜? 아니, 너무 아니, 너무 창피해 왜? 아니, 뭐냐면 내가 얘기해줄게 그 넷플릭스에서는 따로 홍보 예능 같은 걸 찍는단 말이야 그래서 보냈어 보냈는데 나 이제 편집실에서 편집하고 있었는데 응 전화가 왔어 정석이 햄스트링 끌어진 거 같대 근데 다쳤다고? 화가 너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왜 홍보 영상을 그렇게 뭘 그렇게 험한 걸 찍었길래 햄스트링을 이렇게 망가뜨릴 정도 아니, 넷플릭스에 네가 화가 났어 어 그래서 화가 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들이 오바를 한 거야 지들끼리 우리끼리 신나가지고 그냥 그냥 게임을 하는데 아니 태권도 발차기 발차기 발차기를 했는데 뚝 한 거예요 아니, 얘 또 태권도 했잖아 정석이 선수 아니야? 아니, 어떻게 됐냐면 몇 단이에요? 4단이야? 3단이에요 3단? 아니, 너 제대로 하지마 하지마 어떻게 했냐면 역차기를 이렇게 했어 역차기를 이렇게 했는데 옛날 내 몸 내 컨디션을 생각하고 이렇게 딱 했는데 여기서 어? 소리가 난 거예요 왼쪽에서 어? 못 걷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앉았어 장난치는 줄 알았잖아 장난치는 줄 알았잖아 또 보지도 않고 자기네들 이끼리 봐 야, 어떡해 야! 내가 내 근데 게임이 형이 했어 근데 잘했어 딱 하고 들어가는데 뭔가 약간 약간 어색하게 들어가서 못하는 거야 왜 그래? 어색하게 들어갔는데 갑자기 장난치는 줄 알았어 갑자기 장난치는 줄 알았어 근데 방송을 촬영하니까 어쨌든 이거는 끝내야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앉았어 근데 심각한 건 나만 알고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입술이 하얘지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왜왜?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이거 안되겠다 응급차를 불렀어요 그래서 우린 막 너무 심각하잖아요 어떡하냐? 우리 촬영 이제 당무가 못하는 거 아니야? 근데 옛날에는 우린 이제 긴장을 풀어주겠다고 이제 응급실 이렇게 실려가잖아요 이렇게 와가지고 가면서 야 우리 드라마가 얼마나 잘될려고 내가 내가 저 얘기 왜 했는지 알아요? 내가 이 비하인드 얘기해줄게 참 너 때문에 한 거야 아니 누워있었어 내가 그때 오기 전에 누워있었잖아 근데 너네 셋은 그냥 막 그 어 어 괜찮을 거야 아니면 오빠 괜찮아 막 이러는데 대명인만 눈이 눈물이 빨개졌지? 와 진짜 울려고 그러는 거야 형이 한 것처럼 뭐 그래서 내가 미안하더라고 야 야 우리 작품 잘 될 거야 잘 될라나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쪽에서 저쪽도 감정이 다가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어 갑자기 여기 있던 얼굴이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 있잖아요 너무 부담스러워 나 걱정해주고 이런 건 알겠지만 감사는 하지마 근데 그렇게 걱정을 하다가 형이 될 것에 실려 나갔잖아 응 근데 너네 웃었지 그때 내가 웃을 소리 듣는 것 같아 솔직히 말했어 나 갈 때 나 갈 때 나 갈 때 그 가는 그림은 너무 웃긴 거야 우리 웃겼어 그 가는 그림은 너무 웃겼어 그 여기를 풀여줬어 내가 들은 게 맞았구나 끌려가는데 아니야 웃지 않았으면 왜 웃어 우리가 웃었잖아 안 웃었어 우리가 그래서 아 이거 메이킹으로 좀 나중에 좀 남았으면 아 이거 남겨야 되는데 넷플릭스에 있겠다 근데 진짜 끌려 실려갈 때는 진짜 그때는 놀랐겠지 근데 여길 만져봤는데 여기가 뭐 올라 붙였더라고 땅땅해가지고 땅땅해가지고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3시간을 있었어요 응급실 갔대 들어갔대 너네 진짜 유치원생 갔다 3시간 있다가 경호가 뭐라는 줄 알아? 경호는 알아봤지 자 그럼 이제 맥주 한 캔 마셔도 돼 아 내가 뭔데 그랬어 이야 진짜 아 나 스케줄 바뀔 거다 비가 막히다 비가 막혀 넌 정석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싫어? 셋 중에? 아 이게 땅땅 다 됐어 아 미치겠네 아 이게 땅땅 아 이거 땅땅 저거 끓일까? 저거? 이거 제가 제일 싫어 지금 내 입도 얘기하려고 하는데 면을 끓여서 아까 그 정석이 고기랑 같이 끓이자 3개 정도 끓이자 이게 신제품이래 신제품 마라맛 진짜 맛있겠다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너무 궁금하다 얘 또 지마켓이랑 팔도 해서 같이 협찬을 해주신 거거든 지마켓에서 요새 검색하면 이걸 살 수 있나봐요 지마켓에서요? 아 그쵸 비빔면은 팔도 찐이죠 찐 근본이죠 근본 비빔면의 근본 맛 따라 맛 따라 대명에 따라 비빔면은? 자 비빔면은 팔도 이거는 공식입니다 여러분 외우세요 그러면 이게 면이 끓여서 네가 비비려고 할 때쯤 정석이가 고기를 굽기 시작하면 차돌을 구워서 그러면 형 차돌을 구울 준비를 해봐 차돌은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바로 이게 금방이야 아 금방이야? 아 그러니까 팬이라도 좀 준비를 안 할 거야? 그래 팬? 팬? 후라이팬이 어디 있지? 안창 먹자 안창 먹자 안창 먹자 안창 먹자 너무 웃긴 살 말리니까 왜? 상지 정배료 상지 정배료 선배야 조언이 이렇게 먹으면 안 돼요? 자 고기 났습니다 안창살 여기 소금에 그냥 살짝만 그냥 찍어만 드세요 지금 드셔야 돼요 지금 지금? 그러면 비빔면 먹을 땐 다른 거 나와요? 그럼요 아 알겠습니다 놀라지만 마세요 열이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야? 대명이 형 이거 이거 먹어야 돼 오빠는 먹었어? 음 맛있다 오빠는 먹었어? 음 맛있다 웬만하시죠? 음 맛있다 야 맛있다 너무 쫄깃한데? 야 맛있다 야 맛있는데? 먹었어? 응 지금 먹었어 아 맛있다 그러면은 형 고기를 좀 더 구울까요? 다른 부기로? 좋아좋아좋아 오케이 정석이 좀 쳐줘 오케이 형 이거 다 먹어봐 이거 좋은 거 먹어 어 연석아 끊는다 어 잠깐만 형 이거 얼음 좀 응 저것도 왜 나이 뜯어 헌모 다 이거 때려고요 다 이거 때려고요 이거 봐 헌모 다 이거 때려고요 헌모 다 이거 때려고요 이거 봐 아 연기가 나와 어떻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끄는 거냐 어떻게 끄는 거야 어떻게 끄는 거야 아 근데 지금 구워야 돼 빨리 가져와 이럴 수가 있어 레알이야? 와 여기 근데 레알이야? 와 근데 너무 여기서 구워서 여기 밑에서 그래 아 됐다 됐다 연석아 고기 접시 접시 죄송한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 아 이게 고기는 잘 구워야 되거든요 지금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서 뭐가 울렸나요? 아 이거 회사 최초 아니에요 이거? 아 최초야 최초 작동이 되네 잘 지웠다 아니 방송이 잘 되네 형 이 방송이 대박 날라나 보다 또 또 또 영어도 나오지 않았어 아까? 네 레이디스 앤 젠틀맨 막 뭐라 그랬는데? 그걸 안 보고 레이디스 앤 젠틀맨이 나왔어 아니 아니 그 나중에 신사숙녀 여러분이 나왔다고 내가 아까 방송에서 레이디스 앤 젠틀맨 두 데인저러스 두 데인저러스 이러던데? 아니 왜냐면 저 경호 또 또 혼나러 간다 또 고기가 딱 어느 타이밍 딱 건져야 진짜 맛있거든 음 그게 되게 중요한데 내가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방송에 많이 안 쓰겠지 진짜 근데 근데 정수야 이거 경보기 때문에 쓰긴 쓸 거 같아 어 경보기 때문에 잘 살았어 잘 살았어 아 그래요? 정수야 경보기 때문에 살았어 이렇게 살리네 고기를 또 이렇게 살려 내가 또 울렸을 때 쾌자를 물렀다 방송 분량 그래도 뭐 하나 했네 예능 씬이다 이야 그게 또 살리네 저 멀리서 미도가 네 칭찬을 하는 거 같아 저런 게 귀에 또 들린다 저게 완전 잘 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미도밖에 없다고 한 놈도 저 놈도 한 놈도 너 칭찬하고 나 본 적이 없어 미도가 칭찬했는데 리액션이 별로잖아 방송 안 나게 하려고 안 나가게 하려고 무표정 형 고기 너무 맛있는데? 오랜만에 온 칭찬 고마운데 너무 맛있는데 고기? 그래 왜 지금 이제 먹었어? 이거 마라왕도 좀 찝어주세요 어? 죄송합니다 한편 정석이 고기를 굽는 한편 영석은 마라왕을 비비고 있었네요 아 이거 또 물기를 털어서 냉이니까 냉이 비리면 또 오우야 색깔이 벙크 우와 마라왕 난다 대박 우와 진짜 마라왕왕 정석아 비빔 비빔 끝났어 오케이 오케이 차돌로 가야 돼 지금 바로 차돌로 들어야 돼 차돌로 바로 들어야 돼 가운데 하나 놓고 하면 딱 될 것 같습니다 됐어 오우 아 이 냄새만 해도 완전 달라요 이게 산초와 하늘초로 매운맛을 날때 와 선생님 지금 비빔면 다 되는데 아 그니까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선생님 아 이 꽃갈비살 얘네 때문에 지금 아 꽃갈비살을 먼저 올려보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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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생으로 한번 먹어봐야 돼 나도 마라향이 확 나 별첨스프가 있어 그걸 섞으니까 고기랑 이거랑 진짜 예술이다 맛있어 아 근데 이게 진짜 맛있네요 농담이 아니고 맛있다 경호아 이거 먹어봐 진짜 맛있어 어느 거? 비빔면 먹어봐봐 마라향이 이거 가져가? 이거는? 어 이거 거기 마라 비빔면에 다 넣어버려 어 형 한바탕 먹고 그럴까? 어 형도 이거 한 젓가락 하고 그래 그래 지금 정석이가 얘기했는데 이거 마라 비빔면 위에도 얹어서 바로 드시래요 와 맛있겠다 고기랑 먹어봐 미쳤다 이거 어? 미안해 자 건배하시죠 가시죠 가시죠 어린물이야 아니 네가 너무 좋아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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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너무 좋죠 이거 터졌네 난 너무 좋지 그게 아니라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아 그냥 너무 좋아 난 네네를 봤어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 감독이 뭐가 아닌데 또 시작했어? 그게 너무 좋지 않아요 뭐가? 뭐가 좋아? 어? 음 지금 여기 우리 같이 이렇게 있는 게? 응 누구나 볼 수 있는 것도 보고 막 하잖아 어? 정석아 그릇 갖다 줄게 오늘 다 너 살짝 쫄았지? 아니야 다 좋은 사람들만 있어서 좋다 이런 건가 AI 감독님이 만든 건 다 보잖아 그러니까 영석이 형이 만든 건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다 보잖아 그거 얼마나 좋아 그래서 행복하다 감독님 토한다 그런 얘기였던 걸 눈 꿈만 틀어서 진작했어? 응 저 나 지금 처음 들었는데 응 근데 여기도 이제 하잖아 준비 3 시즌 3 맞아? 응 시즌 3 준비해야지 안 할 거야? 아 맞다 우리 계획은 원래 3,3였잖아 맞아 3,3 정석아 왜? 정석이 왜 있어 여기 있어 앉아봐 왜? 안 할 이유는 없지 아니야 , 저기 할 얘기 있네? 아니야 할 얘기 있는게 아니야 차돌이 차 돌이 금방 도와줘 저건 빨리 구워줄게 야 차돌이 지금 있는데 차돌이라 그래 이렇게 말을 제일 안들어 한 접시를 더 아 그거 그 접시를 쓰면 되니까 그 bed wouldwszy 네 야 원우가 계속จะ 할만 일 됐어 야 할게 오? no my god 그 정도 얘기도 안 했어요 애들한테? 저희가 시즌 3를 해갖고 언젠가 해갖고 우리가 다섯이 나이를 먹어도 뭔가 약간 좀 느낌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 당연하죠 각자 우리가 역할들이 석형이나 우리 다 캐릭터가 있지만 이 캐릭터들이 어떻게 늙어갔는지도 되게 보고 싶어 할 것 같은 저희 개인적인 생각 대중분들은 모르겠지만 어 당연해 난 그냥 이 좋은 연기자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그리고 팬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그것 자체가 너무 고맙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 어쨌든 해달라고 하는 게 야 그런 연기자들 만나기 힘들어 나도 그럼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되겠네? 맞는 거? 마음의 준비를 나오셔야죠 합을 좀 이번엔 좀 더 맞춰 그때 너무 리허설이 부족했던 것 같고 형 연기를 네가 제대로 100% 받아주질 못하더라고 아니 형은 형은 메이크업만 안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형이 메이크업하고 영상으로 바르시니까 정서아 이번에 좀 제대로 하자 정신 차리고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 그날 연기했던 하 아니 형 이것도 웃기지 않을까요? 우주가 컸어 컸잖아 어 그래요 그만큼 시간이면 우주가 우주 사춘기였어 우주가 포니 포니 생겼어 형 우주가 핸드폰이 생겼어요? 연락해서 나랑 나랑 연락을 해 진짜로? 우주가 되게 어른스러운 워딩으로 나한테 그걸 보내 아니 우주는 나랑 나랑 계속 연락해 그게 보였어 역시 내 아들이네 아 근데 많이 컸겠다 어른스럽기가? 열 한 한두 살 됐냐? 아마 조만간 형보다 말 더 잘할 수도 있어 우주가? 네 이미 국산말? 국산말 야 솔직히 하면 영어도 걔가 훨씬 잘할 거야 근데 감동의 말씀이 다 끝나신 거예요? 아니 우정이랑 얘기를 했어 이를테면 우리가 잘 된 아이피를 갖고 다시 우려먹을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내왔던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그냥 지나는 게 좀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네가 또 더더군다나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맨날 쓰레기가 막 이러니까 하자고는 하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드는 거야 우리 송아 어떻게 살고 익춘이 어떻게 살고 준환이 어떻게 살고 정원이 어떻게 살고 석행이 어떻게 살고 이거를 보여주는 게 팬들이 원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언제고 너네들 스케줄 괜찮으면 너네들 스케줄 괜찮으면 다 나와야 될 거야 다 맞아야 우리뿐만 아니라 근데 니들 중에 한 명도 안 나오면 안 할 거야 나 그렇게 만약에 감독님 그렇게 우리 다 같이 하잖아 진짜 대박일 거 같아 진짜 그때 돼서 우리가 하는 건 시청자 안 나와도 난 너무 행복할 거 같아 감독님한테는 옛날에 얘기했었어 시간이 지나고 저도 똑같이 얘네들한테 뭔가 다른 그리고 쓰레생이라는 드라마가 어느 순간 너무 이렇게 내 마음속에 이만큼 자리하고 있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같이 호흡하고 같이 울고 떠들고 그런 것들이 극으로 보였지만 그게 우리는 다 진짜였거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희한한 감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립고 보고 싶었죠 보고 싶고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지 여행 갔으면 좋겠다 정수아 얘네 여행 좀 보내줘 알았어 알았어 너 만약에 어디 가고 싶은데 진짜 궁금해서 그냥 이런 건 술 먹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진짜 뭔데 가고 싶어 진짜 뭔데 가고 싶어 왜 내가 얘기했지 둘은 떼놔야 될 거 같긴 해 아르헨티나 대박이야 이거 봐 듣지도 않지 아르헨티나 진짜 너 벌써 갔어요? 이제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와이 하와이 하와이는 너무 럭셔리에서 안 돼 갈 수 있어 너무 럭셔리에서 자 야 다 얘기하고 미도가 정하라고 그래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가면 뭐해? 거기는 땅이 엄청 커가지고 북부 쪽이랑 남부 쪽이랑 기온 차이가 완전히 있어 밑에는 완전 막 그 빙하가 있고 위에는 또 엄청 따뜻하고 그리고 고기 너무 맛있고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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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능감으로 아 얘네 진짜 문제가 심각하네 근데 좀 더 지나면 뭐 하려고 그랬더니 영석이가 경호 잡아요 영석이 형 진짜 제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행 가면 진짜 아무것도 안 가본 데로 한번 가보면 안 돼요? 근데 소개가 안 된 나라가 없지 않아? 소고기 소개가 안 된 나라가 없어요 많이 소고기 있더라고 프랑스를 가도 뭐 파리 미스 그런 데가 아니라 처음 들어보는 곳들이 있어 아직도 나는 솔직히 멕시코 가고 싶어 자 내가 정리해줄게 영석이 형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래 그만해 너네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진짜 멕시코 형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천혜의 자연이에요 진짜 천혜향이나 먹어 근데 우리가 개인 유행하기엔 너무 불안하잖아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가자는데 가 내가 모두의 시작은 알았어 뭐야 뭐야 아 해물탕이야 여기다 그냥 끓이는 게 더 빠르 굳굳굳 야 올해 너네는 뭐 하냐? 그냥 우리 서로 스케줄을 알고 있어 뭐 해도 도움이 되니까 경호는 언제 한가할 거 같아? 저는 계속 한가합니다 너 오케이? 연석이는? 공연 끝나고 나면 뭐 6월 말 뭐 7월 초 그럼 너는 7월은 괜찮은 거고? 뭐 며칠 정도요? 뭐 미리 얘기해서 조금? 해 저는 4월 이후로는 괜찮아요 4월 이후로는 괜찮다고? 네 4월 이후로는 아직 저도 6월 지나고요 6..6..7 너는? 아마 12월? 그 이후는 아무것도 안 잡았어요 일부러 안 잡고 있어요 제가 그 아기가 이제 다섯 여섯 살 되니까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아깝지 무조건 두세 달이라도 중간에 텀을 줘서 애랑 뭘 만들고 싶지 그러니까 작품을 내가 하면 6개월 막 이렇게 걸리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하면 6개월도 아니라 1년이라네 거의 세 작 3월부터 12월까지 찍었어 그러니까 그러면 1년이잖아 거의 1년 가까이 4개절을 다 겪었지 어쩐지 이쁘더라 그림이 나 근데 세 작 진짜 다 왔다 그래? 내용 얘기해봐 세 작이 뭔지 알아? 어? 이거 진짜 세 작 와.. 실망이다 진짜 그것도 모르면 안 되지 않아? 넌 뭐라고 생각하는데? 스파이 아니야 스파이? 넌 뭐라고 생각하는데? 세 작이 그때 당시 스파이 아니야? 왜 연창 대답을 먼저 들으려고 하는데? 스파이 스파이잖아 스파이 고마워 고마워 고맙다 근데 오늘 너무 재밌다 이거 촬영 뭐 분량은 잘 모르겠지만 세 작게 씨 같아 사실 우리를 이렇게 같이 했던 게 복 받은 거야 진짜 그런 거 같아 난 내가 진짜 본 게 많은 거 같아 축복이야 축복 유독뿐만이겠어 우리 다 그렇지 원투 할 때 나왔던 그 현빈이나 은진이나 그런 준환이 안치홍하고 응 그 멤버가 그렇게 모였다고 생각해봐 맞아 너 그때 그 맹장 때 못 왔을 때 네 그때 다 왔었어 진짜 다 왔어 어 그때 다른 사람들도 불렀어 그러니까 준환이하고 다 응 다 왔었어 준환이랑 우리 그만큼 약간 애착이 엄청나요 아니 그날 기억 안 나? 우리 이태원에서 모인 날 반은 다 지방 촬영이었거든요 응 올라온 거야? 네 다 새벽까지 아 규영이 형 가게 지방에서 촬영하고 바로 간 거야 쏘고 그때 대박이었지 다 촬영 끝나고 오고 그 사람들 올 때까지 또 다 기다리고 그래 그런 관계가 사실 쉽지 않잖아 니들도 일 해봐서 알잖아 맞아 그거는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 같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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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운이야 운 자 원호야 여기 마무리하고 네 지하로 2차를 가자 좋아요 여기 해놨지 아 집에 안 가고? 어? 집에 안 가고 집에는 안 가 어차피 내가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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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쓰리쓰리 아니 그거 집 하지 말고 또 하자 아 또 하자 하나 둘 셋 응 하자 형은 뭔데? 시즌3 하는 거야? 다 먹은 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가자 죄송해요 저 누구신데 저희 찍지 마세요 저희 그런 사람 아닙니다 찍지 마세요 안녕 안녕 안녕